173에 73키로 68킬로그램의 짐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시속 8킬로미터로 걸을 수 있는 이 인간형 로봇의 이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안드로이드 옵티머스입니다 가장 좋은이란 뜻의 라틴어 옵티머스에서 따온 그 이름대로 옵티머스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 그는 이 안드로이드 보스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 2021년 8월 옵티머스의 모습이 테슬라 AI 데이를 통해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는데요 안드로이드 보스의 개념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이미 보편화된 개념이었지만 그것을 구현하겠다는 진영이 다름 아닌 테슬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오래된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는데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인지 거센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키, 몸무게 등의 신체 스펙과 함께 들 수 있는 무게와 이동 속도 등이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컨셉들도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인지 거센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 로보틱스의 영역은 자율주행 영역과 완벽히 구분되는 영역이라는 건 FSD와 D1 칩 그리고 도조로 완성되는 자율주행 AI 관련 역량이 있다고 해서 또 거액의 캐펙스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노력만으로 후발 주자가 따라올 만큼 호락호락한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로봇이 아닌 사람이 테슬라 보스의 복장을 하고 등장해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두고는 비판을 넘어 조롱의 목소리도 들려왔는데요 당시를 복귀해보면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비교가 많이 되었었죠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계획을 발표하던 때가 2021년 그리고 그 1년 전인 2020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묘한 대비가 그려졌던 것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초기형 모델인 빅독과 인간형 모델인 펜맨을 선보인 것이 각각 2005년과 2009년이고 직립 이족 보행을 하는 아틀라스를 공개한 것이 지난 2013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2021년이 되어서야 인간형 로봇을 만들겠다는 그의 계획이 허황돼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고민은 그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조차 199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그들을 로봇 업계의 선두주자로 평가하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달랐죠 29년째 유망 벤처 회사이자 29년째 적자 기업 혹자들이 세계 최고 로봇 공학 기술 기업으로 평가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2021년 현 주소였습니다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기술 기업을 두고 매출로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 할 수 있겠죠 다행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경우 2013년 구글의 이른바 미래 기술 회사 당시 앤디 루빈이 이끌던 구글X에 편입되면서 만성적인 적자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벗어난 듯 했지만 일종의 미래의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 조직인 당시의 구글X조차도 이 로봇 연구와 관련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내지 못했죠 2017년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다시 소프트뱅크 그룹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다시 현대자동차에 인수되는 2020년으로 이어져오게 된 것인데 이 일화들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로봇 산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겠죠 구글도 소프트뱅크도 하기 쉽지 않았던 일 실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대부분의 로봇들은 판매용 로봇이 아닌 연구용 로봇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게 해준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 역시 판매용 로봇이 아닌 연구용 로봇이었죠 시판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작동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으며 너무 비쌌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로봇들은 실제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조종형 로봇이었기 때문이죠 비싼 가격 짧은 가동시간 애플리케이션의 부재 물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2020년이 되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드디어 제품의 시판을 시작하긴 했죠 그 유명한 로봇계 스폿이 그 주인공인데요 당시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7만4천5백달러 그 긴 이야기들 속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 볼 핵심은 첫번째 이것이 회사 설립 후 무려 28년 만에 시제품 판매였다는 것 그리고 두번째 핵심은 그렇게 출시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폿도 첫해 판매량이 그리 대단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해 스폿의 판매량이 몇 대 정도였을지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정답은 400여대 물론 이 숫자를 두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기업도 아직은 제대로 이 로봇을 가지고 비즈니스화하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겠죠 로봇공학의 최정점의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히스토리를 통해 엿본 로봇 산업의 현실 직면한 과제들 대략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992년에 설립된 업계 최정점에 서있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조차도 하기 어려운 일을 2020년이 다 되어서 시작해보겠다는 일론 모스크 늦은 진입 시기와 비즈니스 모델화의 어려움 오히려 이 로보틱스 업계의 잔뼈가 굵은 이들일수록 2021년쯤 로봇 산업에 뛰어들겠다는 일론 머스크와 옵티머스의 이야기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데 하지만 불과 6개월여 만에 프로토타입 격의 바디가 만들어지고 이어진 2022년의 AI 데이에서는 한 단계 더 구체화된 모습의 기체를 만나볼 수 있었죠 그토록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거대한 진보 아마도 많은 이들이 무심코 스쳐 지나버렸을 법한 이 몇 초의 영상 속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녹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문득 PDA 시대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PDA 기업들이 정말 수십년간 만들어 놓은 기술의 진보 그 토대 위에 스마트폰이 탄생할 수 있었지만 핵심은 그때 그 PDA 기업들이 아닌 그보다 훨씬 뒤에 시작한 이들이 이 스마트폰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복귀해보면 반드시 오래 연구한 기업이 무조건 승자가 되리라는 법도 없다는 그런 생각도 스치는 순간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 이 거대한 진보 속 프로토타입의 기체에 찾아온 변화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죠 외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장에는 큰 변화가 없고 최초 57kg 정도로 제시되던 무게가 73kg 정도로 증가하였는데요 인체에 관절 역할을 하는 액츄에이터의 개수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액츄에이터 자체의 무게가 소폭 증가하였거나 배터리의 용량이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데 우선 액츄에이터의 경우 테슬라가 새롭게 개발한 3개의 원형 액츄에이터와 3개의 선형 액츄에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테슬라에서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인체에 관절과 건 근육들의 위치와 기능을 감안해 추정해보면 고관절과 같이 회전이 필요한 관절 부위에 원형 액츄에이터가 나머지 건과 근육들의 역할이 중시되는 관절 부위에는 선형 액츄에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대략 다음과 같은 구성을 추정해볼 수 있는데요 목과 상반신의 둘 팔다리에 각각 6개씩의 액츄에이터가 붙어있는 모습 손을 제외하고 총 28개의 액츄에이터로 구성되는 옵티머스의 구동계 이 28개의 액츄에이터의 개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의 액츄에이터의 개수와 같죠 혹시 개수만 같고 성능은 아직 한참 벌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 2013년에 만들어진 아틀라스와의 비교에서는 당연히 옵티머스가 우위에 있습니다 몇가지 재원들을 좀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한데 옵티머스가 앞서는 모습이죠 컨셉이 조금 다르지만 가장 최근에 등장한 모델인 스폿과의 비교도 함께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 숫자들이 아니라 첫번째 포인트는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로봇공학의 뼈대가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 로봇들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이 액츄에이터를 이제 테슬라가 직접 만드는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왔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스스로 핵심 부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대부분의 이른바 로봇공학 기업들이 아직은 고민조차 하지 못하지만 후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대량 양산의 문제와 관련한 핵심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테슬라의 전략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 액츄에이터의 성능 역시 충분한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영상이 다음과 같죠 액츄에이터가 500kg에 달하는 그랜드 피아노를 들어 올리는 모습 물론 엄밀히 이야기해 몇 kg을 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의 속도와 지구력을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봐야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압도적인 지구력 물론 옵티머스가 훨씬 더 많은 배터리를 채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옵티머스의 배터리 용량은 2.3kWh 모델3로 비교를 해보면 전기차의 약 2-3% 수준의 용량을 가지고 있죠 이제 아틀라스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려진 아틀라스의 배터리 용량은 3.7kWh 아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아틀라스는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작동 시간의 차이를 낳는 첫 번째 원인은 2013년과 2022년이라는 그 시간과 그에 따른 기술 격차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액츄에이터의 종류에서도 그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가진 핵심 IP 중 하나가 바로 액츄에이터에 대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한 핵심은 이 아틀라스의 액츄에이터가 유압식 액츄에이터라는 것인데 이 유압식 액츄에이터는 아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100km에 가까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이 점프를 하고 달리는 등의 초고출력이 요구되는 동작들을 유연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압식 액츄에이터의 덕이죠 반대로 테슬라는 전기식 액츄에이터를 활용하는데요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지는 유압식 액츄에이터와 다르게 이 전기식 액츄에이터는 코일로 둘러싸인 전기자를 통해 동작하는데 문제는 이 전기식 액츄에이터가 유압식 액츄에이터에 비해 기본적으로 출력이나 순간속도 등이 낮고 또 유압식 액츄에이터가 구현하는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따라하기도 쉽지 않죠 앞서 이 액츄에이터 분석장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이 하중 한계 열위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액츄에이터의 특성 차이에서 일부 기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체 왜 일론 머스크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우선 아직 시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 안드로이드 봇의 비즈니스화를 전략을 짠다고 가정해보고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재주를 부릴 수 있지만 작동시간이 1시간여에 불과한 방향과 힘이 조금은 약하지만 작동시간이 반나절 이상인 방향이 있다면 어떤 쪽이 더 휘저블한 방법이 될까요 물론 정답은 없겠죠 각자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압식을 선택해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작동시간을 가진 로봇의 작동시간을 충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전기식을 선택해 아마도 그때는 훨씬 더 약했을 전기식 액츄에이터의 출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 테슬라는 후자를 택했던 것이죠 전기식 액츄에이터의 출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지난 2년 동안 테슬라가 해당 방향성을 가지고 이뤄낸 성취에 대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액츄에이터를 만들고 500kg에 가까운 그랜드 피아노를 들어 올리는 모습 속에 담고 싶었던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나면 여러가지 의묘들이 해소됩니다 아울러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이 전략의 윤곽들도 함께 잡히는데요 그리고 나면 너무도 늦게 이 시장이 뛰어든 것처럼 보이는 테슬라가 꽤나 앞서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데 액츄에이터와 배터리 테슬라 옵티머스와 관련한 두가지 알파벳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정리되시나요? 그리고 다음 차례의 알파벳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미 시장에서 그들이 증명해낸 테슬라의 너무도 강력한 무기 FSD와 D1칩 도조로 이어지는 AI 시대의 승리 공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정리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이 알파벳 C가 품고 있는 첫 번째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안드로이드 보치장 공략이 혹자 이야기처럼 전혀 기반 없이 또 너무 늦게 도전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죠 우선 잠시 지난 시간들을 복귀해볼까요? 지금 옵티머스를 두고 펼쳐지는 광경은 처음 일론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때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때도 정말 많은 시장에 이른바 전문가들이 파워트레인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일론과 테슬라의 미래를 부정했고 적어도 100여 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그 레거시를 절대 후발 주자가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라 평가했죠 하지만 지금 테슬라는 명실공이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제품들에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전히 전기차 시대에서는 파워트레인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상황 평준화 속에 이 파워트레인 관련 비교 열 우위가 희석되고 다른 것들이 이 시장 패권 경쟁의 축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때는 자동차, 지금은 로봇, 그리고 그때는 파워트레인과 구동계 전반, 지금은 액츄에이터와 메카닉을 두고 테슬라의 미래를 부정하는 여론이 있지만 파워트레인처럼 이 로봇공학 기술들 역시 상향 평준화되어 일종의 기반 기술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로봇의 액츄에이터와 로봇의 움직임의 자연스러움 얼마나 로봇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느냐를 두고 기업들 간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또 시장의 미래를 추정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메카닉적인 관점에서의 로봇공학은 전기차 시대의 파워트레인처럼 일종의 기반 기술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는 로봇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 로봇 관련 기업들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게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테슬라의 동무대가 펼쳐질 시간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물론이고 그 어떤 다른 안드로이드 볶 기업들도 범접할 수 없는 테슬라만의 승리공식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영상들 속에서 우리는 일론이 그리고 있는 전략들 그가 구상하고 있는 최종 지점에 대한 청사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관점에서 이 영상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첫번째 부분은 근 몇개월 동안 얼마나 이 테슬라봇의 움직임이 정교해졌느냐가 아닌 어떻게 테슬라봇이 그 움직임을 보정해가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비전센서를 통해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것을 다시 알고리즘의 캘리브레이션에 활용하는 이 일련의 과정 바로 여기가 핵심이죠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승리공식이 옵티머스에 그대로 이식되어 있는 모습 한대씩 한대씩 옵티머스가 판매되어 가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그 누구도 가지기 어려운 양질의 압도적인 데이터량 스스로 그리고 끝없이 성장해 나가는 알고리즘 그리고 이것을 분석해내기 위해 구축된 자세칩 D1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5위권의 슈퍼컴퓨팅 인프라 테슬라는 이 승리공식을 그대로 로봇 시장으로 가져오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옵티머스 계획에는 또 다른 C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로봇을 가지고 도전해볼 수많은 영역이 있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국방영역에 도전하거나 기업들의 생산라인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 영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첫째로 다칠 내릴 곳이 어딘지는 명확해 보이죠 구혹적으로 이 두 개의 시장 역시 테슬라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우선 전략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시장으로 진출하는 건 빠르게 더 많은 수의 옵티머스를 보급해 대중화를 이끌면 그것은 그것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해가며 진입 장벽이 되고 무엇보다 더 많은 옵티머스가 보급되며 신체의 움직임 작업의 노하우 전반에 대한 정보들이 수집되는 동안 테슬라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통해 완성해가고 있는 이 AI 시대의 성공 공식은 온전히 로봇 시장을 향한 승리 공식으로 승화되겠죠 C라는 알파벳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이 영상이 함의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렇게 처음에는 인간의 움직임을 흉내내는데 그치겠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찾아내고 옵티머스가 인간을 넘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시간 그리고 그 지금부터 아마도 테슬라는 또 한 번 이 로봇 시장을 선점한 기업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 B2B, B2G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도 이어지게 되겠죠 해당한 점에서 이어지는 옵티머스 계획의 마지막 단어는 덱스터리티, 바로 손재주인데요 우선 앞서 테슬라봇의 액츄웨이터의 개수를 28개라고 했었죠 하지만 앞에 단서가 하나 붙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손을 제외하고 액츄웨이터의 수가 28개인 이 테슬라봇의 전체 액츄웨이터의 수는 40개 이렇게 각각 6개씩 12개의 액츄웨이터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6개의 액츄웨이터와 2개의 손 테슬라 옵티머스 전략에 또 하나의 요체가 담겨있는 것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높은 지능과 더불어 직립보행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두 손을 활용할 수 있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론적인 문장이죠 여기서 엄밀히 이야기해 직립보행은 결과적으로 이동의 목적을 벗어나 그 결과 두 손을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인간은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그 밖의 모든 인간 문명을 함께하기 위한 핵심 조건 그것이 바로 손이란 것 그리고 일론과 테슬라의 옵티머스 전략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캐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로봇이 무거운 무게를 들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지만 만약 이 시장이 개화한다면 공중 제비를 돌고 높이 점프를 하는 로봇보다 물을 떠오고 청소기를 돌릴 수 있는 로봇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것은 구태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동작들을 배우는 과정 속에 옵티머스의 매력도는 더 커지겠죠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시장 대부분이 로봇의 움직임과 메카닉을 중심으로 시장의 미래를 보려하고 있는 지금 조금 다른 시각에서는 오히려 언뜻 앞서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 테슬라의 모습이 보이는 듯도 한데요 물론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미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마치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다는 듯이 앞서가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저 미래 모습의 수많은 양태 중 하나이자 어떤 한 명의 사업가가 그려나가고 있는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에 불과하겠죠 아직 사실 시작되기도 전에 이야기 PDA를 만지던 그때 스마트폰 시대의 승자가 누구였을지 또 어떠한 것들에 의해 승부가 갈리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저 미래를 추정해볼 뿐이라는 건 테슬라봇의 최근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정리해본 옵티머스 전략의 대략적인 그림들이 정리되시나요? 안드로이드 봇 형태로 찾아오게 될 AI 시대의 또 다른 양태 현재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그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이상 가제서울이었습니다